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 나무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 연사 라인업을 21일 추가 공개했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그랜자아트에서 열리는 UDC 2019는 지난해 처음 Proof of Developer를 주제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블록체인 지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Proof of Service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세계 블록체인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두 나무가 이날 공개한 UDC 2019 2차 라인업에는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 아바랩스의 테드인 수석 프로토컬 아키텍트 겸 공동 설립자, 슬리버TV의 미츠류 대표, 테라의 신현성 공동대표, 그립토 아티스트 케빈 아보시, 캐리 프로토콜의 최재생 공동 창립자 및 대표, 토카방 네트워크의 정순영 대표, 슈퍼블록의 장용숙 대표, 메디블록의 고유균 공동대표, 모스랜드의 손흐람 대표, 웨이투빗의 송계안 대표 등입니다. 두 나무 관계자는 블록체인 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UDC 2019에 모실 수 있게 될 영광이라며, UDC를 통해 플랫폼 결제, 콘텐츠, 게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보이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UDC 2019 참가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